봤어 차고 안에 들어갔다 이거 들어갔을 거 같은데 이거 폐차 기절이야 붙어줄게 아잉 학대까지 놨고 뭐야 D D 창고 가도 돼 나 P 좀 채울게 이거 이번 쪽 창고 D였다 왼쪽으로 오는 건 없다 발 앞에 기절 왼쪽 담배락 안쪽에 있어 나이스 이 새끼 아이드 치고 저버리네 바위 숨었다 왜 안받노? 확해 응? 2번 집 안하나? 2번 집 안하나? 어? 오토바이 타고 빠진다 왼쪽으로 안 벌려도 될 듯? 어? 기절 아 핫킬이 안된다 이거 2번 집 보여? 아쉽네 연막이 좀 많이 펴져 있어요 어? 내 거킬 들어왔다 한 팀 끝났다 갈까요? 야 가자 나 가 나 가 하하하하 뒤에 나와있는 기절 안에 2번 왼쪽 오른쪽 하나다 아 왼쪽 오른쪽 하나야 안에 하나 기절 나이스 뒤로 나왔다 뒤로 나왔어 나 이제 포탑 시합됐다 포토 줄게 아 이번 고리 하나 누워있다 잡을게 잡아 잡아 바사바사 일단 저기 가자 아 나 저기 바로 뛰어놈 아 갈게 개피야 개피 왼쪽으로 뛴다 키자 여기 이거 아직 두팀이다 2번나무? 가운데에서 연막 치웠다 2번나무 걔가 연막 친거야 2번나무... 그걸 몰라가지고 두팀 끝났다 이따 끝났네 네 네 네 음 네 네 네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